니라 니라뇨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소중한 1분을 제가 점심 훔쳐도 될까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누굴 투표할지 모르겠나봐 언제나 함께 하고픈 내 소망이 간절히 이뤄질 수 있길 안녕하세요 저는 웰메이드예당 1년째 연습생 끼쟁이 황소연입니다 국민 프로듀서님 따스한 봄이며 찾아오는 예쁜 나비들처럼 저 소연이도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마음속에 활활 아니 아니 활활 날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제 소망 꼭 이뤄주실 거죠? 저 황소연 많이 많이 투표해주시고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도균입니다 프로듀서 48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신이 또 시작이 되는군요 잘나가는 우리 친구들 두 친구가 여기 48에 도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남인 황소연이랑 제가 응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두 소녀 강남인 황소연 너무 예쁘지 않고 아주 다재다능한 끼있는 소녀들 여러분들도 예쁜 두 소녀에게 투표해주세요 빡!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이번에 또 프로듀서 48 시작한다고요? 저도 많이 열심히 제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웰메이드 예당에 두 친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남인 황소연이라는 친구인데요 두 친구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48 많은 시청 바라고요 두 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강남인 황소연 화이팅!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48 안녕하세요 웰메이드 예당을 응원하는 허은정입니다 프로듀서 48에 저희 웰메이드 예당 연습생 친구들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금 바로 웰메이드 예당 연습생 친구들을 공개합니다 바로 강남인 황소연입니다 정말 항상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는 친구들인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실력도 대박 미모도 대박 프로듀서 48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웰메이드 예당 연습생 친구들 강남인 황소연에게 꼭 꼭 투표 부탁드릴게요 프로듀서 48 화이팅! 강남인 황소연 화이팅! 프로듀서 48 많이 기대해주세요 동방사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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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